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이혼 여성들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성범죄 전과자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 대전 유성의 한 아파트에 사는 42살 A씨는 같은 동에 사는 여성 2명의 집 내부를 몰래 들여다보다 경찰에 잡혔는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대전지법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주거지압 복도는 주거에 속하는 만큼 A씨가 주거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